이티비에서 가장 핫한 영화 중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영화만을 엄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트레이터 오상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디는 신개념 파충류 스릴러의 탄생, 영화 크롤입니다. 늑지대가 아닌 거실 한복판에 불시착한 악어대화의 스릴 만점 생존 게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죽는 건 네 마음이지만 살려주는 건 악어마음인 영화 크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 그곳에 초대형 허리케인이 상륙하고. 추영 선수인 딸 헤일리는. 아버지 데이브에 대한 걱정으로 어릴 때 살던 집을 찾아가는데요. 얼마 안 가. 습격을 당한 듯한 아버지 데이브를 발견한 헤일리. 함께 지하실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식이 낙호에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헤일리는 침착하게 빠져나갈 개척을 강구하는데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던 그 순간. 태풍으로 인해 인근 농장에서 빠져나온 악어들이 이제는 떼로 덤벼듭니다. 벌어지는 크롤과 헤일리의 1대1 정면 승부. 바깥으로 한나리를 제압해내지만. 바깥으로 한나리를 제압해내지만.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거센 물살을 타고 밀려드는 악어떼 탓에.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일발 상황. 구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헤일리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악어들의 유입 경로로 추측되는. 위험천만한 배수관을 따라 발을 내딛는 헤일리. 매서운 악어들의 눈을 피해 강적으로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도처에 도사르고 있는 악어의 위험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죠. 같은 시각. 턱밑까지 차오른 물로 인해 아버지 데이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때마침 탈출에 성공한 딸 헤일리가. 황급히 응급초치에 나섰는데요. 안도의 한숨도 잠시. 이제는 물속에 득실대는 악어들을 요령껏 피해.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과연 분연은. 살벌한 악어의 추격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영화 크롤은 200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발생한 악어 급증 사례를 모티브로 제작된 웰메이드 스릴러인데요. 악어라는 매개체를 이용 속도감 있는 전개를 펼쳐나간 이 작품은 시시각각 덮쳐오는 위협으로부터 극강의 서스펜스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는 딸이라는 반전적 소재로 부녀의 끈끈한 가족애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실제 악어를 등장시킨 것 같은 사실적인 CG가 한 몫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의 피사체를 탄생시켰는데요. 주인공 헤일리로 분한 카야 스코델라리오 역시 CG 아가와의 맨몸 액션 여련으로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가족을 구하고자 위험의 중심지로 향한 헤일리의 아빠 찾아 산만리. 이 영화의 핫씬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크롤 속 핫씬 탈출하다 말고 갑자기 덮쳐온 물살에 휘말리는 헤일리의 부녀. 이후 서로를 놓쳐버린 이들은 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다리도 다시 두들기는 치밀함을 보이는데요. 같은 시각 조명탄을 발견한 아버지 데이브는 헤어졌던 반려견 슈거와 마주치는데요. 그때 데이브를 찾아온 불청객. 아버지를 구하려던 헤일리까지 순식간에 악어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재팔은 수영 솜씨 덕에 악어를 가두는 데 어렵게 성공하지만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물벼락에 졸지에 악어의 자연 방생이 이루어지고 마는데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생존 레이스에 참가한 헤일리의 혈투가 내 안의 탈출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명장면입니다. 금메달급 생명력 장착한 악어의 전쟁. 영화 크롤은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